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액입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소득세 특징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과세 방법에 세 가지가 있고 원천징수란 무엇인지 이게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한다는 것은 원천징수는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언제 들으셨어요? 급여지급할 때 급여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예수금으로 걸어놓고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지급했죠. 이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예수금으로 걸어놓는 이유는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의 소득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내가 돈을 주는 자가 원천징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소득에 대한 일정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죠. 그게 이제 원천징수 예수금이라는 계정이었어요. 왜 원천징수했을까? 회사가 급여를 개인에게 주기 때문에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땐 세법상 징수를 할 때 원천적으로 징수한다. 이게 아주 큰 의미 있는 소득세법상의 징수 방식이거든요. 소득세에서 소득세라고 하는 이 세금을 공부할 때 아주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원천징수예요.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이해해야 과세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8번에 과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원천징수 제도인데 원천징수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과세 방법을 보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아요. 자 원천징수가 무엇이냐. 돈을 주는 사람이 난데 돈을 줄 때 징수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급여를 주는데 이렇게 이제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주는데 만약에 뭐 500만원에 급여가 지급돼요. 그러면 이 500만원이 급여를 지급하는 자 지급하는 자 입장에선 누군가의 소득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500만원이라는 소득이 발생된 자에게 소득자에게 얘한테 김씨라면 이제 김씨한테 500만원 다 주고 야 김씨야 니 소득이니까 니가 알아서 세금 징수하는 거 해라. 나는 모르겠다. 잘못해도 나는 의무 없다. 그리고 다 줘도 되잖아. 어차피 이 500만원이라는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누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얘가 신고하고 얘가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해 라고 줘도 돼요. 근데 알아서 해 라고 줘버리니까 이 모든 개인이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제대로 할 리가 없지.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하겠지.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저 소득 신고 안 하고 싶은데 금융거래 하지 말고 그냥 500만원 만원짜리로 주세요. 좋잖아요. 하시고 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소득을 신고 안 하겠지.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국가는 누가 얼마의 소득이 발생돼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소득자들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할 게 뻔할 뿐더러 잘 못해. 그럼 일일이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돈을 주는 자가 어차피 500만원은 너의 비용이잖아. 비용 처리하면서 이 500만원이라는 돈을 줄 때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대충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 대충 까. 대충 가서 과세관청에 신고해. 어떻게 신고하냐면 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김씨라는 걸 신고하고 이 사람의 소득이 500만원이라는 걸 신고하고 이때 만약에 세금을 10만원을 징수했으면 10만원에 대한 세금을 네가 신고해. 그럼 어떻게 신고하라고요? 500만원 줄 때 10만원 까고 줘. 그래서 얘한테는 490만원만 통장에 꽂아주고 나머지 500만원 중에 10만원을 네가 들고 있다가 나중에 과세관청에 네가 신고해. 그래서 원천징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돈을 주는 자가 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 자는 그냥 돈이 들어올 때 세금이 빠지고 들어오면 세금 빠지고 들어왔나 보다. 나는 10만원을 먼저 냈군. 끝. 하시면 되고 돈을 주는 자는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징수하고 줘야 되거든. 세법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할 때 왜 소득세 중에 원천징수를 꽤 중요하게 바라보고 이게 또 전산세무 2급은 실무자격증이잖아. 그 실무가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부한다기보단 내가 실무에서 이 소득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왜 이걸 공부할까요? 모든 기업은 급여를 줘요. 그리고 급여줄 때 이 방식에 의해서 징수를 해요. 잘못 징수하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무조건 신고납부해. 그것도 매월 신고해. 이유는 매월 급여를 주니까. 이거를 매 1년 내내 반복적으로 해야 돼. 매월. 매달 매달.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 회계 업무 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봐. 돈도 주지. 세금도 신고 내가 다 하지. 신고납부라는 일도 해야 되지. 나중에 이 사람 연마정산도 해줘야 되지. 진짜 징글징글하게 할 게 많죠. 근데 그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하시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는 자가 이 모든 걸 해야 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게 뭐냐. 상대방. 상대가 상대의 소득이거나 상대의 수입이야. 내 소득이 아니거든. 근데 이걸 지급하는 내가 그 사람의 소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사람이 신고납부해야 되는 미리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미리 미리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원래는 신고납부해야 된 납세 의무자거든. 근데 납부해야 될 세금을 돈을 주는 자가 미리 까. 그래서 들고 있다가 매달 매달 10일이 되면 그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제도예요. 10일이라는 얘기는 4월에 돈이 지급됐다 그러면 5월 10일까지. 뭐 5월에 지급했다 그러면 6월 10일까지. 그 다음 달 10일. 무조건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대부분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돈을 주잖아. 내 원천징수하고 줬어. 그러면 대부분 누구겠어. 대부분 사업자가 아니겠지. 얘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누가 얘한테 원천징수하고 얘한테 돈을 줘. 얘가 짜장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야. 우리 둘 친구가 가서 짜장면 두 그릇을 먹었어요. 8천 원을 결제해요. 카드로 결제할 때 내가 얘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사업자가 돈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고 받아요. 8천 원 다 받아요. 그런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돈 주는 애들이 고등학교 두 명이야. 고등학생 두 명이 8천 원 내고 나갔어. 이때 고등학생 두 명이 여기 짜장면 사장님한테 저기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몇 퍼센트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건을 소비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원천징수하고 돈 준 적 없잖아요. 왜 안 주죠? 얘도 개인 사업자인데 얘 개인인데 법인 아닌데 개인인데 그런데 개인 중에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장부를 만드니까 국가가 법인하고 똑같이 얘는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할 거잖아. 5월 달에 그럼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얘는 부가세가 과세가 돼. 부가세가 과세가 됐는데 무슨 징수야? 부가세가 과세가 되면 모든 소득이 파악이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부가세랑 소득세하고 둘 중에 하나가 과세가 되면 얘는 과세가 안 돼. 그런데 다시 만약에 소득세가 과세가 되면 원천징수가 되면 부가세 과세 되지 않죠.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게 가장 대표가 뭐예요? 면세인 거야. 면세는 부가세 과세 안 하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두 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원천징수를 그럼 다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주는 자가 이렇게 굳찮게 하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의 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들이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국가는 소득을 파악해야 돼. 그래야지 세금을 내는지 정확한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소득 파악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을 파악하는 이유가 뭐야? 세금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사겠죠. 그래서 소득을 파악해서 세 원이 탈수되는 걸 탈루 되는 걸 최소화해서 두 번째 세금을 미리미리 국가가 걷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면 미리 걷은 세금이 있어. 그러면 얘가 내가 얼마 냈는지 확인하고 더 낼 건 더 내고 돌려받을 건 돌려받죠. 그러니까 아주 세금을 납세할 수 있는 편의 제도도 도모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꽃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예납이고요. 두 번째는 완납이에요. 두 개가 원천징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건데 예납과 완납에 대한 것 중에 예납이 뭔지 얘기해 볼게요. 예납은 납부를 예납했다. 그러니까 미리 납부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미리 납부한 것에 불과 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원천징수 중에 납부를 했는데 완납이래. 완납은 뭐죠? 완벽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끝난 거야. 원천징수라는 것으로 원천징수가 된 것으로 세금을 완벽하게 납부했다. 더 이상 누구도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예납이 어떤 거냐면 급여를 줄 때 급여를 줄 때 이 근로자가 만약에 이제 500만 원을 받을 때 세금을 10만 원 차감하고 490만 원 받았어요. 이거를 12달을 받은 거죠. 이렇게 그럼 12달을 받으면 520 5175 그럼 6천만 원이잖아. 그럼 1년 동안 1년 1년 동안 6천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1년 동안 10만 원을 12달 냈겠죠. 그럼 이제 1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급여받을 때 이 10만 원이라는 세금이 정확한 세금이에요. 대략의 세금이에요. 이건 대략의 세금이거든. 그런데 왜 대략의 세금 정확하지 않은데 원천징수 아니야?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야. 급여가 지급됐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소득이 파악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세금을 미리미리 조금 걷고 싶어. 나중에 한 방에 걷으면 얘가 돈 없다고 그냥 멜롱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한테 못 걷으면 어떡할 거야. 돈 없다고 세금 안 내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돈 받을 때 미리 깐 거죠. 그러면 소득 파악을 하고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 원천징수라는 과세 방식을 취하긴 했지만 그때 이 사람의 소득이 이번 달에는 500이지만 다음 달에 얼마 받을지 알 수 없고 이 사람이 다른 소득이 또 있을지 전혀 알 수 없고 이 사람이 다른 소득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지. 그리고 얘가 10만원이라는 세금으로 과세가 중결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유는 얘는 부양가족이 엄청 많아. 제가 부양가족이 많으면 동일한 6천만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게 감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1년이라는 기간이 끝나서 돌려봐야 진짜 세금이 그때 나와요. 그러면 그때 진짜 나오지 지금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대충 까는 거야. 대충 까는 게 뭐냐. 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대충 그 구간에 맞으면 그냥 대략의 금액을 세금으로 까는 거야. 제가 지금 대략이라고 하지만 진짜 대략은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대략. 그래서 10만원이라는 세금이 120만원이 1년 동안 납부가 됐지만 그 120만원은 진짜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미리 낸 것뿐이야. 미리 납부했다. 그럼 미리 납부한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냐면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천만원이라는 연소득에 120만원이라는 세금을 미리 냈지만 그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계산하면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15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90만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 정해지냐면 이게 언제 정해지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순간 이게 정해져. 아니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든 그러면 결론은 이때 미리 낸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돼? 다시 정산이라는 과정이 필요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정산을 하든 근로자만 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정산을 하든 그래서 이 세금은 완벽하게 납부된 세금이 아니라 그냥 미리 미리 세금을 대략의 세금을 미리 납부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예납적 원천징수란 일단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되 나중에 납세의 의무가 확정이 되면 다시 정산이 돼. 그때 세금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원천징수가 대상이 되는 소득도 결국에 과세표준에 이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다시 정확한 세금을 구하고 내가 이때 원천징수가 됐던 것은 요거 요 120만원 원천징수한 거 있잖아요. 이 세금이 뭐가 되냐면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 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세금이 미리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어서 기납부 세액을 나중에 공제받고 30만원만 내든지 120만원 기납부 세액이 실제로 정산을 했을 때 90만원보다 많이 냈으면 30만원 황금이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이라는 어떤 정산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정산과정을 거쳤을 때 진짜 세금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낸 세금에 불과 그냥 세금을 미리 낸 것밖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원천징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누가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는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까? 물어봤더니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미리미리 원천징수했던 예납적 원천징수가 바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가 되는 기납부 세액의 대표적인 사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납적 원천징수는 반드시 5월달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그치? 이 내용 아시겠죠? 자 그게 종합과세라는 얘기인데 그건 좀 있다. 자 그럼 반대로 예납이 아니라 완납이래요. 자 완납은요. 이런 거예요. 돈을 줄 때 소득이 지급될 때 세금이 완벽하게 납부된 상태로 과세가 종결돼요. 그 얘기는 그 소득이 발생된 자는 더 이상 정산이라는 어떤 연말정산이든 5월달에 신고하는 과세표정 확정신고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 이때 세금 냈잖아. 끝이야. The end. 더 이상 이 소득에 대해서 더하고 빼고 나중에 정산하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심플하죠. 그러면 세금이 완벽하다는 뜻이야. 이때 세금을 완벽하게 징수했다. 이게 완납이에요. 그럼 이렇게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그게 복권 당첨이에요. 복권 당첨이 되면 복권 지급하는 자가 복권은 복권과 관련된 당첨 소득자에게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겠죠. 그게 소득입니까? 물어보면 소득이죠. 요즘에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일본은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해서 1도 과세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세금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내니까 그치. 우리가 이제 복권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복권이잖아. 로또. 이게 로또인데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니까 이게 맞냐. 로또 당첨금을 올리고 세금은 걷는 대로 걷고 이게 맞냐. 아니면 당첨금 올리지 말고 세금을 걷지 말아라. 이게 맞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복권은 세금을 안 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야 진짜 복권이지 당첨은 됐는데 세금은 또 어마무시하게 내. 얼마를 내냐면 3억 이하까지는 20%를 내요. 소득세만. 지방소득세가 붙으면 2%가 더 붙어. 그런데 만약에 3억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30%가 붙어요. 세율이 정해져 있고요. 그럼 지방소득세가 3%가 붙겠죠. 그리고 이 금액은 소득을 지급할 때 완벽하게 세금이 징소가 되고요. 이 세금이 징소가 되고 원천 징소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이 복권 당첨사가 자기가 누군지 국가에 가서 얘기하거나 동네에 가서 떠들지 않는 한 얘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과세가 종결돼. 대신 세금을 많이 내. 그리고 끝나는 거야. 나중에 5월달에 내가 복권 당첨 소득을 5월달에 과세표준 신고하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저 복권 당첨된 거 20억 있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는 이걸로 과세가 끝나거든요. 그렇게 과세가 중결되는 소득 내가 얼마의 세금을 완벽한 세율이 적용돼서 더 이상 이 세금에 대해서 과세가 중결됐기 때문에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절대 하지 않고 이걸로 과세가 끝나는 소득 그냥 끝이야. 이게 5월달에 해야 되는 걸 먼저 해버린 거야. 다른 소득하고 더하지도 않아. 끝났어. 끝난 소득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란 얘는 원천징수를 했지만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원천징수로서 별도 확정신고 절차 없이 모든 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그냥 종결이 되는 거야. 끝났어. 아주 심플하겠죠? 대신 세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소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리과세가 된다.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이 완납적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건데 그 분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 중의 하나가 복권당첨 소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원천징수라고 하는 징수 방식은 동일한데 그 징수가 완납의 의미를 갖느냐 미리 납부한 예납의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후에 과세가 되는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그걸 먼저 알아야 과세 방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종합과세가 뭐고 분리가세가 뭔지 얘가 뭔지 이 얘기를 위로 올라가서 살펴볼게요. 일단은 예납과 완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원천징수는 그러면 이제 위에 과세 방법이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가 있고요. 자 분리과세는 종합과세해야 되는 소득 중에 일부를 분류과세로 종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를 그림으로 먼저 좀 그려볼게요. 자 아래쪽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좀 볼게요. 이걸 가지고 자 모든 소득은 열거됐다 그랬죠. 열거된 소득이 토탈 여덟 개가 있는데 이베사근년기 하고요. 퇴양이 있어요. 이걸 외우셔야 돼. 노래처럼 이베사근년기 퇴양 이베사근년기 퇴양 어? 운율이 맞네. 이베사근년기 퇴양 이렇게 딱 외워놓고 이게 어떤 사람이 이베사근년기 퇴양 모든 소득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소득은 다 더해서 신고해야 돼. 왜 다 더해서 신고하게 할까요? 합산하면 할수록 누진세율의 구간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다 내 소득이잖아. 그러면 소득을 더해야 되는 게 맞아. 따로따로 신고하면 다 다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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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원이야. 토탈은 8천인데 8천인데 따로따로 신고하잖아. 그러면 다 천만원 이하니까 다 몇 퍼센트를 부담하겠어요? 66666 내거 끝나겠지. 근데 8천만원이라는 소득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득의 구간이 올라가니까 1,400만원을 0에서 1,400만원까지는 6%만 낸다고 그랬죠? 1,400에서 5천만원 구간은 15% 낸다고 그랬죠? 5천만원에서 8,8 사이는 24%에 댔다고 그랬죠? 8천만원으로 달라지는 순간 요구간에 걸리는 거고 천만원씩만 따로따로 신고하면 다 여기에 걸리는 거잖아. 그러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국가협정에서 맞아요. 합산과세하는 게 맞아요. 세금을 완벽하게 거둘 거고 그 사람의 모든 소득이라면 합산이 맞겠죠. 그래서 합산하는 게 원칙인데 자 그때 퇴직과 양도는 어떤 식으로 과세하고 싶냐면 퇴직은 내가 장기간 동안 직장생활하다가 한 5,6년 일하다가 퇴사해가지고 받는 퇴직금이야. 양도도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해가지고 발생되는 소득이야. 장기간 이 퇴직과 양도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이 소득은 평생 있을까 말까한 소득인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 소득의 특징은 장기간 누적이 돼가지고 이번 연도에 소득이라는 게 생긴 것뿐이지 그 소득은 계속 누적이 된 거라고 보는 거야. 보유했으니까 일했으니까 그러면 이번 연도에 퇴직하고 양도해가지고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이번 연도에 돈을 받는 그 연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는 이유로 얘하고 얘를 더해버리면 어마무시한 소득세 과세 구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겠죠. 근로자가 근로자가 이번 연도에 근로소득도 있는데 퇴직금도 있어. 그럼 두 개가 더해지는 순간 어마무시한 세율을 평생 경험하지 못한 세율을 부담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정도는 안되겠구나 라고 해서 소득 중에 퇴직과 양도 소득은 종합소득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해요. 그래서 얘는요 띄워져요. 띄워가지고요. 퇴직은 퇴직으로 따로 과세하고요. 양도는 양도 따로 과세해요. 이베사 근형기에 합산하지 않아. 원래는 개인소득은 합산과세하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퇴직과 양도는 종합합산하지 않고 얘하고 따로 분류해. 그래서 분류소득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불러요.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퇴직은 퇴직대로야. 양도는 양도대로야. 퇴직과 양도도 더하지 않아. 퇴직은 퇴직, 양도는 양도. 합산하지 않는다. 각각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게 분류과세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분류하겠다는 얘기냐. 종합소득에서 분류한다. 그러면 종합소득은 어떤 소득을 과세하느냐. 이베사 근형기를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베사 근형기를 합산과세한다. 이게 너무 안 이뻐지긴 했는데 종합소득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이베사 근형기라는 소득이 있으면 모든 소득을 다 더해서 이렇게 더해가지고요. 이게 1년 동안에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한 달 동안 과세표준 확정신고할 때 이 모든 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의 구간이 자연스럽게 누진세율이 적용되겠죠. 따로따로 신고하지 않고 그래서 이베사 근형기를 5월 달에 합산과세하는 이 소득이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6개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종합소득이 되는 거고 이 5월 달에 신고하는 과세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합과세 방식 이렇게 불러요. 종합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과세가 된다는 말을 붙이면 종합과세가 된다는 뜻이고 그거를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종합소득이라는 뜻이고 그럼 종합소득과 분류소득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이베사 근형기 퇴양 중에 퇴양은 이베사 근형기라는 소득에 합산해서 5월 달에 신고할 필요가 없이 따로따로 퇴직하면 퇴직할 때 세금 양도는 양도할 때 세금 끝 따로따로 이베사 근형기는 합산해서 과세 여기까지가 원칙이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자나 배당이나 근로나 연금이나 기타 중에서 특별히 제가 여기서 아까 이 기타 소득 중에서 복권 당첨 소득이 있다고 그랬죠. 복권 당첨은 기타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이베사 근형기를 합산한다는 얘기는 복권도 합산하냐 이 얘기야. 복권 소득은 기타인데 이 복권 소득을 기타 소득에 들어가 있으니 이베사 근형기가 더해지는 종합소득에 이 복권 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이 과세가 되는 소득에 포함이 되냐 이 얘기인데 아 보니까 복권은 기타 소득이긴 하지만 복권 소득은 과세가 완벽하게 완납이 됐거든. 그러면 굳이 합산하지 않아. 대신 세금을 많이 냈단 말이야. 합산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과세가 중결되는 소득이야. 완납적 원천징수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 야 기타 소득 중에 완납해서 과세가 중결된 소득 중에 가장 대표가 복권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걔는 합산하지 마. 왜? 분류돼서 그런가요? 그럼 아니 분류가 아니라 분류는 퇴직과 양도만 말하는 거고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이베사 근연기 중에 나머지 원천징수 세율은 이때 원천징수가 되는 걸로 과세가 중결된 소득은 합산하지 말고 그냥 과세가 중결되는 걸로 과세를 중결해. 라고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원천징수가 되는 걸로 완납이 됐으니 더 이상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말고 종합에서 분리시켜. 라는 과세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그럼 분리과세가 어떤 게 있나요? 그걸 공부하는 게 여러분 공부인 거예요. 분리가 뭐가 있나요?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근데 분리가 된 건 이자소득에 몇 개가 있어요. 배당에도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근로에 있어요. 그 근로의 대표가 여러분이 일용직 근로자 알바 소득 그게 근로소득으로 지급됐을 때 그게 분리가세가 돼. 그래서 5월달에 신고 안 하는 거야. 연금에도 분리가세가 되는 소득이 몇 개 있고요. 기타 소득에도 몇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소득에는 분리가세가 되는 과세 방식은 없어요. 근데 약간의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떤 걸 공부하게 되는 거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종합소득이라고 지금 얘기했지만 지금은 종합소득이라는 얘기를 글씨를 불러주는 것 뿐이지 구체적인 공부는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분류도 마찬가지고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종합소득 중에 분리가세가 되는 게 있네. 분리가세라는 얘기는 2배사 근형기는 합산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리가세가 되는 건 이 중에서 다 분리가 돼버리면 나머지만 남겠죠? 그 나머지가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합산과세가 되는 거고 합산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언제 신고한다는 얘기냐면 5월 달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한다는 얘기고 그때 과표가 정해지면 그 당시 그때 8단계 누진세율이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순간 이제 그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이 그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과세가 됐다는 얘기는 5월 달에 이거 안 하잖아. 이거 안 하면 이 세율 붙어? 안 붙어. 그럼 뭐가 붙어? 너 원천징수 복권 당첨할 때 20% 냈든 30% 냈든 했겠지? 그러면 그걸로 낸 걸로 끝내. 우리 과세표준 8단계 누진세율 중에 20%라는 세율이 있었어요? 없었죠. 30%라는 세율도 없었죠. 얘는 무슨 세율이에요? 물어보면 원천징수 세율이야. 근데 이게 원천징수가 무슨 원천징수냐면 완납이었죠. 분리과세니까. 그래서 분리과세가 될 때는 원천징수가 완벽하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한 세율이 존재해요. 그게 소득마다 달라. 와 그러니까 소득세는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도 있고 8단계 누진세율도 있어. 이거 언제 붙나요? 이거 언제 붙나요? 물어보면 원천징수는 소득이 지급될 때 붙는 세율이고 8단계 누진세율은 소득이 지급될 때가 아니라 5월달에 과세표준 확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고 그러니까 세율도 또 다르게 적용되죠. 다 암기하셔야 돼. 이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가 된다. 얘는 따로따로 세율이 또 따로따로 있어. 그럼 뭐예요? 다시 구분해 볼게요. 종합소득과 분류과세가 대칭하는 거고 종합소득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분류과세가 있는 거지. 결국에 2배사 근년기 안에 분류과세가 종결되는 게 있고 분류과세가 종결된 걸 빼고 나머지가 5월달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 그럼 정리를 하고 나니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방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할 거냐 2배사 근년기를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분류가 되는 거냐 분류라는 말은 종합에서 분류된다. 퇴양을 의미해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방식은 소득의 원천이나 종류 무관하게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마지막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고 싶은 거죠. 종합소득은. 다만 그런데 하고 싶었어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복권은 그렇게 하지 말제. 이자 중에 일부는 그렇게 하지 말제. 막 그래서 다만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 중에 혹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될 때 완납 됐니? 완납적 원천징수였어? 그 중에 이자도 있고 배당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복권 같은 기타소득도 있어. 자 그런 것들은 분류가세가 됐다면 원래는 원천징수가 된 것 뿐이지만 이거는 완납이 된 거니까. 그러면 종합과세 하지 말고 원천징수가 되는 그 순간 과세를 종결해버리자. 합산하지 말자. 그렇게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러니까 종합소득을 해야 되는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완전 반대로 분류과세는 오랜 기간 동안 소득이 누적된 건데 그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건 안 되지. 그 소득은 두 개밖에 없죠. 퇴직과 양도. 아래 표를 보시면 종합과세가 되고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는데 첫 번째 종합과세는 2배사 근연기를 일정 1년 동안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우리가 종합과세라고 불러요. 반대로 분류과세는 퇴직과 양도 소득만 다른 소득 2배사 근연기 6개 6개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방식. 이유는 계속 얘기한 거 장기간 동안 소득이 합산돼서 과세가 돼버리면 다른 소득에 합산이 되는 순간 퇴직금이나 양도 소득에 대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단위가 크고 그렇게 되면 누진세율이 어마무시하게 높게 적용되고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높은 세를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과세 방식이에요. 두 개가 비교되는 거죠. 대립되는 거. 그런데 종합과세해야 되는 소득 중에서 일부는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이 존재하는 거죠. 그 소득을 우리가 분리과세해야 된다. 이렇게 불러요. 분리과세는 이베사 근영기라고 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해야 되는 것과 달리 종합소득으로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말고 원천징수가 됐을 때 그 세율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편하죠. 대신 정확한 세율이 적용돼야 되고 완벽한 세금이 납부돼야 해요. 그게 가능하죠.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은 일정 금액까지는 이자 배당이 해당되고요. 주택임대소득은 이제 선택이고요. 일용근로소득이나 일정연금이나 또는 복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에 있어. 그러니까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일부 소득을 분리과세로 종결된다는 얘기는 그 일부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 아이고 너무 올라갔다. 그 나머지는 다 합산과세 하는 거예요. 이베사 근연기가 그렇게 과세가 되는 방식이 종합과세 분류과세 그리고 종합과세 해야 되는 이베사 근연기 중에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들도 일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과세가 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세 가지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제도로 인해서 징수가 됐을 때 가능하냐 원천징수가 됐을 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납적 원천징수랑 완납적 원천징수를 얘기할 때요 예납적 원천징수가 됐다면 그 세금을 완벽하게 납부한 게 아니잖아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종합과세 하는 거야. 근데 완납의 의미를 띄고 있는 원천징수가 됐다면 그것은 과세가 종결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득을 우리가 분리과세 되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분류는 왜 완납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분류과세는 원천징수가 된 걸로 과세가 종결됐다고 부르지 않아. 얘는 그냥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는 돼. 근데 원천징수가 되는 걸로 과세가 종결되는 개념이 아니라 합산하지 않는 거죠. 애초부터. 그러나 얘는 원래 합산해야 되는데 완납적인 의미를 띄었기 때문에 과세가 종결되는 과세 방법에 해당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종합과 분리는 2배사 근영기라는 소득 안에 예납의 의미를 띄고 있는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도 있고 완납의 의미를 띄게 되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다는 것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래에 있는 표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천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돈을 받았는데 세금을 미리 원전 압부했거나 내 소득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납부한 게 없어.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5월달에 종합소서 신고해야 되겠죠. 반대로요. 원천징수가 되고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구분해야죠. 완납의 의미인지 예납의 의미인지를 판단해서 완납의 의미라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이 되는 거고요. 예납은 결국에 분리과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5월달에 합산하는 과세 방식이 되죠. 그리고 원천징수가 안 돼서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나요? 곧 있어요. 곧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는 세금을 스스로 해야죠. 반드시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에 합산이 되는 것이고 과세가 되는 방식을 일단 원천징수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해놔야 해요. 왜냐하면 과세가 되는 방식은 원천징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분류과세라는 건 5월달에 합산하지 않는 별도의 소득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에는 과세가 되는 방식과 원천징수가 되는 제도를 같이 살펴봤고요. 소득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뒤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그래서 이자는 어떤데 배당은 어떤데 각각의 소득을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과세 방법 세 가지와 그리고 원천징수가 되는 제도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